네, 바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밖엔 행복한 일들이 많다며 짙은 절망 그 속에서 맹돌아나 새까만 밤도 견디는 방법이 많다며 내가 앉은 자리 따라오는 햇살로만 눈을 감으며 날이 부끄러지게 좋다면서 하얀 손등 깨끗한 얼굴로 넌 네가 오는 햇살로만 사면서 하얀 손등 깨끗한 얼굴로 넌 하얀 손등 깨끗한 얼굴로 넌 세상 밖엔 행복한 일들이 많다며 짙은 절망 그 속에서 맹돌아나 새파란 밤도 삼키는 방법이 많다며 네가 앉은 자리 따라오는 햇살로만 눈을 감으며 날이 흐트러지게 좋다면서 하얀 손등 깨끗한 손등 깨끗한 손등 깨끗한 네가 오르는 햇살로만 사면 서 네, 스키에게 배열을 하십니다. 감사합니다. 한 번 지나가고 있죠? 네, 앞서서 순서를 기다리며 말을 많이 해서인지 드려드릴 이야기가 다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주구장창 노래만 드려드리게 생겼어요. 네, 최근에 대전을 다녀와서 맛있는 튀김소보로를 먹고 또 본가에 내려가서 굉장히 좀 따뜻한 날들을 보냈어요. 그 친구들, 회사 친구분들 회사 분들도 초대를 하고 보면 내려간 김에 해물 샤브샤브와 소고기 샤브샤브를 집에서 해먹었는데 제 식탐이 깨어난 유일한 날이었던 기억이 있어요. 음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꽃샘추위 다음에 눈도 보고 봄도 보고 하는 거겠죠? 제 기억에는 충남은 4월까지도 눈이 내린 적이 있던 것 같아요. 네 이어서 불러드릴 곡은 양입니다. 음 보컬의 리버브를 조금만 고맙습니다.